단발 흑발에 풀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흑발을 했잖아요, 요번에? 근데 흑발을 하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바로 풀뱅! 저는 이상하게 좀 어두운 머리를 하면 앞머리를 내리고 싶어져요. 그 밝은 머리일 때는 앞머리가 별로 티가 안 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 어두운 머리를 하면 그 앞머리가 딱 깔끔하게 있는 게 좋아가지고 풀뱅이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단발 흑발에 풀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풀뱅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라핌의 채원님 머리처럼 깔끔한 흑발 풀뱅 느낌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잘라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굴이 세로 길이가 짧고 가로 길이가 넓은 동글동글한 얼굴이다 보니까 단발에다가 풀뱅까지 하면 너무 얼굴이 동글동글해질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바로 한번 같이 시작해볼까요? 고고! 일단 준비물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드라이기, 그리고 판고데기! 이제 판고데기는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앞머리로 할 거니까 좀 작은 고데기면 좋아요. 좀 꼬리빛처럼 작은 빛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가위, 그리고 자른 머리카락을 받아줄 종이. 이런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으로 접고 세로로 이렇게 또 반으로 접어놓으면 중앙으로 모여가지고 좀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모아준답니다. 일단은 이 가르마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묻혀서 가르마를 먼저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풀뱅을 할 거라서 지금 보면 거의 한 7대 3 정도 가르마인데 5대 5 정도 가르마가 예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다 물을 좀 묻혀가지고 가르마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꼬질꼬질. 이 가르마를 저는 일단은 5대 5로 좀 바꿔주고요. 나머지 앞머리는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넉넉하게 앞으로 내려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말려주셔도 되는데 앞머리 힘이 진짜 세신 분들은 꼬리빗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서 말려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고 마지막에 찬 바람으로 한번 고정해주시면 좀 더 가르마가 더 고정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양을 정해줄 거. 항상 이 앞머리를 자를 때 삼각형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의 높이는 숱을 결정하고 이 가로는 넓이를 결정하거든요. 나는 여기는 좀 좁은데 숱은 많게 하고 싶어 하면 좁은 삼각형을 만들어주시면 되고 나는 숱을 좀 덜 하는데 넓이는 넓었으면 좋겠어. 하면은 납작한 삼각형이 될 수 있게 잡아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가 넓기 때문에 너무 여기를 넓게 하면은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일 것 같아서 가로는 너무 넓지 않게 하고 대신 숱은 많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넓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좀 좁은 삼각형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좁은 삼각형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한번 머리카락을 모아서 잡아보면은 삼각형 모양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가 너무 삼각형이 긴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앞머리가 시작되면은 정수리부터 앞머리가 시작될 것 같아서 이 높이를 조금만 줄여줄게요. 저는 이 정도로 잡아줬습니다. 당겼을 때 이 정도 삼각형. 그리고 걱정되시면 처음엔 좀 작게 잡아도 돼요. 사실 이 숱이나 이런 넓이는 더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조그만 삼각형을 만들어서 점점 크게 넓히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잘라줄게요. 제가 원래 앞머리가 이렇게 있긴 한데 좀 길어가지고 어떡해 또 떨려. 이 앞머리를 자를 때는 손가락으로 고데기를 핀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좀 당겨가지고 잡아주세요. 거울을 보고 잘라주는데 내 눈 밑 정도로 보고 잘라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약간 딱 잘랐을 때 위로 올라가면은 한 눈썹 밑 정도로 오거든요. 잘랐다. 그러면은 딱 잘랐을 때 한 이 정도가 됩니다. 조금만 더 자를까요? 약간 길이가 조금 더 줄이고 싶은데 진짜 살짝 줄이고 싶으면은 쫙쫙 펴서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서 이 밑에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숱 많은 앞머리 자를 때는 저는 미용가위보다 주방가위가 더 편하더라고요. 주방가위가 힘이 좋아서 한 번에 딱 잘 잘려가지고 주방가위가 편하더라고요. 이 정도? 오! 딱 좋은 거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고데기 살짝 하면은 눈이랑 눈썹 사이에 들어갈 거 같아서 좋은 거 같아요. 숱도 이 정도면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옆에가 이제 중요한데 옆에는 아까 여기 삼각형보다 여기 시작은 똑같은데 이렇게 조금 더 사선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 이마라인 좀 따라서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렇게 머리를 빼주세요. 이 정도 머리? 그리고 둘이가 똑같은지 보려면 이 둘이도 이렇게 당겨보시면은 잘 보이거든요. 이 위에 삼각형이? 응 응 응 응 좋아 좋아. 여기 머리는 이제 이 풀뱅 앞머리랑 조금 이어서 해줄 건데 이 앞머리 자른 거랑 같이 잡아서 쭉쭉쭉 요렇게 당겨가지고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 사선 크기는 일단은 대각선을 많이 줘서 잘라주세요. 사실 잘랐다가 조금 더 잘라도 되니까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요렇게 제가 일부러 조금 사선을 많이 잘랐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잘려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잘라주시면 돼요. 요렇게 살짝 사선으로 감싸지듯이 요렇게 됩니다. 요 사선은 약간 눈꼬리 좀 따라서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 그러면은 저처럼 가로 길이가 넓으신 분들도 너무 판판해 보이지 않게 뱅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옆광대가 커버가 돼가지고 일자인데 살짝 끝이 동그란 느낌으로 됩니다. 요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은 앞머리가 좀 커보이고 동글동글한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약간 전체적으로 세모 모양이 되는 게 좀 예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바람으로 조금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드라이기로 얘를 약간 이렇게 반대쪽으로 요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좋아요.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는 요런 느낌? 그래서 여기랑 좀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지 않나요? 여기는 좀 더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여기는 위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 바람 때문에 몇 가닥이 섞여서 좀 삐쭉삐쭉해지기는 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잘라주시면 돼요. 일단 고데기. 풀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빵실하게 들어가면 안 예쁘고 진짜 살짝만 동그래야 예뻐서 뿌리 쪽에서 시작은 하되 뿌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뿌리에 너무 볼륨감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서 빠르게 그냥 요렇게 가볍게 말아줍니다. 이 뿌리가 너무 똥같지 않도록 4분의 1지점 정도가 제일 볼록할 수 있게 그냥 살짝만 지나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말아주고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애들은 추가로 조금 잘라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짝만 고데기를 했는데도 여기가 좀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고데기로 눌러줍니다. 그냥 고데기 이 옆면으로 있잖아요. 그냥 요렇게. 좀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다이소나 요런 데 보면은 딱 머리에 붙이면 붙는 찍찍이 같은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그냥 여기 양옆에 이렇게 붙여놔요. 아! 요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헤어롤. 헤어롤을 그냥 요렇게.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소에 파는 핀도 약간 요런 찍찍이 재질이거든요? 그런 게 더 잘 붙어서 더 좋기는 한데 없으면 요렇게 헤어롤 붙이고 있어도 됩니다. 요렇게 그냥 냅다 붙이고 있어도 되고 한번 좀 열감을 요렇게 준 다음에 붙이고 있으면 더 좋아요. 여기를 좀 눌러주면 요런 느낌으로 너무 촌스럽지 않은 그런 풀뱅이 됩니다. 그리고 풀뱅 할 때 이제 귀 꽂으면은 여기가 너무 비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약간 여기를 앞으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자른 머리랑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핀을 꽂으면 조금 더 고정력이 좋기는 하거든요? 여기다가 실핀 꽂아가지고 고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렇게 귀 닦아도 깔끔하니 괜찮은 거 같고 약간 구렛나루 살짝 빼서 묶어도 귀여울 거 같아요. 이게 풀뱅이 좀 잘 자르면은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네요. 한쪽 내리면 요런 느낌? 요게 딱 채원님 느낌이다 뭔가. 한쪽 내리고 이렇게 한쪽 귀 깔끔하게 까고 양쪽 다 내리면 요런 느낌? 좀 다 내리면 좀 더 시크한 스틱?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양쪽 다 까는 거랑 머리를 묶는 게 좀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렇게 시컨로 말아놓으면 조금 귀여운 스타일로 할 수 있고 약간 바깥쪽으로 조금 뻗치게 일자로 해가지고 해도 좀 시크한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궁궁이들. 저는 아주 200% 대만족이고 우리 궁궁이들도 도전한다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좀 쉽게 쉽게 단계를 해서 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땐 절대 망할 수 없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궁궁이들이 약간 그동안 풀뱅 하면서 좀 몰랐던 팁들이랑 내가 풀뱅 할 때는 왜 망했는지 이유들도 알게 됐을 거 같아서 우리 궁궁이들 풀뱅 도전한다면은 제 영상 꼭 참고해서 다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에 풀뱅 관련해서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 영상 같은 거 좀 찍을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그리고 문서실은 없 Girls Girls! begged